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비치 헤본에서 열린 시장에 갔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립니다 큰 쇼핑몰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네요 고양이가 참 귀엽지요 이것은 가는 길에 들렸던 카페의 모습이에요 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정말 특이하고 풍경이 좋아서 한번 담아왔어요 이곳에서 오랜 시간 털을 잡고 정원을 내어주신 카페 사장님이네요 지역 주민들이 다 와서 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답니다 이 마을을 지켜봤을 것 같은 큰 나무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음료가 나왔네요 이렇게 음료가 나왔네요 나무 테이블에서 먹는 커피는 참 좋답니다 옆집에 정원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비치 헤본 정원이라는 곳에 나와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곳에는 마을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이 분들의 조각들을 많이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바다라서 요트를 좋아해서 배도 있어요 아들의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터널도 있네요 조각본들을 많이 전시해 놓으셨어요 예쁜 꽃들도 많이 있어서 담아보았어요 할로윈 시장이 열려서 옆으로 구경하셨습니다 다양한 할로윈의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요 모빌도 보이고 박쥐 문양도 보이네요 동네 분들이 모두 나와서 마켓을 여는 것을 참 좋아한답니다 광고판이 예쁘게 꾸미셨네요 광고판이 예쁘게 꾸미셨네요 비치 헤본 커뮤니티 홀에서 열렸지요 준비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이곳은 어디곳이나 후드트럭이 열립니다 현관에 치는 발의 모습도 정말 다양했어요 모두 지역분들이 하시고 지역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네요 크리스마스 기프트백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네요 많은 물건들이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앞에 지와 스파이더가 장식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답니다 향초를 준비하시는 손길도 있었어요 식물들도 귀엽게 호박 식물을 팔고 계시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도 팔고 계시고요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티셔츠도 있네요 번쩍번쩍 조명들이 이 예쁜 소품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답니다 할로윈 극장에 온 느낌이 드네요 풍선이 전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오랜 시간 준비하셨다고 하니 더욱 귀한 시장이 열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